이번 시간에는 스크린 R을 이용해서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스크린 R의 홈페이지로 가면 제가 저번 소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레코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의 점선 안에서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선의 크기를 잘 조정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면 프리셋이라고 해서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동영상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80 곱하기 720이 상당히 중요한 동영상 크기인데요. 1280 720은 HD라고 하는 형식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표준화된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1280 곱하기 720으로 여러분이 동영상을 만들면 이 HD급 화질로 동영상을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들이 가급적이면 1280 곱하기 720으로 녹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마이크가 그려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건 이제 볼륨인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이크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T2020이라는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이 여기 표시가 되죠? 만약에 다른 마이크를 쓰고 싶으면 그 마이크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글이 좀 깨지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녹화를 시작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녹화 버튼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심척 대비를 하신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스크린캐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다가 이것을 중지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휴통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돈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바로 거의 즉각적으로 이 녹화한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스크린캐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 자바라는 것을 이용해서 화면을 캡처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면을 녹화를 하는데 그 녹화된 결과를 바로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 스크린캐스트 녹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 동영상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적고 Publish를 하거나 아니면 Publish and Twit을 하게 되면 이 스크린 아래에서 공개가 되면서 동시에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개가 됩니다. 여기 Publish라고 적혀있는 것만 클릭하면 그냥 스크린 아래에서만 공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녹화를 잘못했다. 그러면 Delete Screencast라고 하는 버튼을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Publish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인코딩돼서 서버 쪽으로 업로드가 된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그 화면입니다.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인코딩된 동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lay in HD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을 통해서 이 스크린 아래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딘가에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Share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여기는 URL만 공유하면 누군가가 이 URL을 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방금 만든 동영상의 스크린 아래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Embedded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카피해서 여러분의 블로그나 이런 곳에다가 붙여놓게 되면 이 동영상 플레이어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Embedded 코드를 복사해서 제가 임시로 만든 T스토리에 있는 블로그를 블로그로 들어가서요. 글쓰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저 Embedded 코드를 삽입할 건데 여기 HTML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HTML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걸 선택하고 방금 제가 복사한 I프레임으로 시작하는 이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제목은 ScreenR이라고 적고 저장하기 그 다음에 자, 이걸 눌러서 본문으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ScreenR에 동영상 플레이어가 이렇게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삽입했는데 그 크기가 이렇게 잘리거나 한다면 자, 수정하기로 들어가서 자, 다시 HTML 코드를 열고요. 여기에 있는 폭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뭐 일단 400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기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동영상 플레이어가 잘리진 않게 이렇게 삽입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예, 그 공유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유튜브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Publish to YouTube라고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고 여러분의 YouTube I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Publish를 누르면 Success라고 나오죠. 그러면 조금 이따가 유튜브에 갱신될 거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Go to YouTube를 제가 눌러서 저의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미리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Screencast by EgoingFromScreenR.com 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방금 제가 공유한 걸 통해서 ScreenR이 유튜브로 동영상을 전송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현재 처리 중인 상태인데 잽싸게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상태들을 고칠 수가 있죠. 제목을 바꾼다거나 설명을 변경한다거나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ScreenR 홈페이지에서만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 동영상을 다른 티스토리나 아니면 여러 서비스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지만 동시에 이 동영상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길 바란다면 채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유튜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문하는 그런 채널에다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Download MP4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동영상을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집해서 또 다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걸 누르면 이 동영상이 여러분 이 동영상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삭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스크린 R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스크린 서비스 스크린 캐스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크린 R은 사실 편집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주 큰 약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생활 표현에 영상 편집과 관련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캐스트를 하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영상 편집에 있는 여러 가지 에디팅 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캠타시아라고 하는 에디팅 기능도 가지고 있는 스크린 캐스트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장만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어쨌든 스크린 R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간편한 만큼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적절한 맥락에서 스크린 R이라는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